우리 비스의 현승씨의 솔로곡 라디오에서 처음 부르신다는 그런 노래인데요 잘 지내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승씨 렌트 부탁드립니다 사심이 섞인 메카니스 손씨대 사랑해요 그 말은 내뱉지만 잘못 지냈 걸 알잖아 오늘부터 내 기도는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 눈물로 밤을 새는 너 더 미워 보이니까 슬픈 척은 하지만 넌 오늘부터 내 기도는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 안기는 게 힘겨운 너 이젠 없으면 이제만 있으면 우리 웃었던 추억들 모두 네가 가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재워가며 너를 지워가며 너를 지워가며 절대로 넌 안울 거야 그말은 내뱉지만 그말은 내뱉지만 너를 지워가며 너를 지워가며 나처럼 좋은 사람 만나 너를 지워가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처태로 없으면 처태로 없겠지만 네가 다시 오게 되면 네 자린 여기야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절대로 너를 지워가며 절대로 널 안울 거야 그리고 인만승 씨의 솔로곡 잘 지내들어 봤습니다 우리 김수님께서 노래 들으시더니 이렇게 1인조가 됩니다 1인조가 된다는 거죠 팀을 1인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재진 씨는 두준 씨가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래서 다들 현승 현승하나봐요 네 왜 못 살렸어요 죽였어요 두준 씨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 민은 유행어인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노래 장란 도중에 콩 게시판으로 약간 충격받으셨어요 두준 씨의 그 압션 사진이 떠서 왜 그 사진으로 그 사연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포즈가 매력적이었는데 버전 포즈 사물함 앞에서 찍은 사진이 4861님께서는 현승 오빠 대박이에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완전 빠져드네요 이래서 다들 현승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승 씨 어떠세요? 두준 씨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사실 며칠 전에 꽂혀서 이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계속 듣다가 흥얼흥얼거리다가 사실 이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는데 멤버들마저도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처음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멜로디가 타리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가장 좋았던 분은 이훈아 잘 지내요 이훈아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이훈아 잘 지내요 이훈아 잘 지내요 앞에 나레이션 두셨군요 그리고 우리 신현진씨께서 여섯 분 모두 한 번씩 애창곡을 짧게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그죠 이참야 한 번씩 짧게 듣죠 노래방 가면 정말 자주 불렀던 노래들 트로트도 괜찮고요 아니면 발라드 랩 여러가지 팝송도 괜찮고요. 저는 뭐 이번 앨범에 있던 이즈라는 곡에 제 파트 부분에 이벌 후에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바보 같았던 내가 너무나 헌망스러워 잘한다. 목소리가 맵겠네요. 용진영씨. 네. 저는 또 앨범 걸 하니까 또. 저는 이번 앨범에서 스페셜이라는 곡에 제가 직접 쓴 가사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다들 앨범 홍보를 왜 창룡을 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내 앨범 화풀렸어요. 용섭되었어요. 안 가요? 네. 소 스페셜 갓 it's me we fly 난 평범한 애들껄 레벨이 달려와 눈부신 넌 my favorite star oh god. 랠랠랠랠레. 렛츠 고. 와우. 와우. 잘 좀 하다 이 친구. 멋지네요. 용섭씨 가세요 이번에. 네. 어. 갑자기 오늘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아니. 다시 노래 불렀잖아요. 용섭되어야지. 저는 예전에 처음 라디오 나갔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인데. 포맨의 baby baby를 들려주세요. 들여주세요. 네. 니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니가 너무 예쁘잖아. 음흠. 아우. 아우. 부끄러워. 고맙습니다. 예쁘고 고맙네요. 두진씨. 기대됩니다 두진씨. 팝송. 팝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이 할리데이의 suffocate라는 노래. 좋습니다. 네. cause I can't breathe when you talk to me. I can't breathe when you touching me. suffocate when you away from me. so much love you take for me. I'm going out of my mind.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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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경우는. 네. 두진이가 팝송 했으니까. 저도 팝송 잠깐 불러드릴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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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좀. 아우. 그래요. 네. 아이캐리, I believe I can fly 아이캐리,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ing my wings and fly away 네! 좋다 좋아 노래는 코러스가 그냥 그대로 짠한 휠이네요 좋습니다